2023년 7월 1일 현지시각 11시입니다. 11시 5분 정도 되었고요. 여기 입구에 있는 식당에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가지안테프고요. 여기 현지시각 가지안테프 11시 5분입니다. 뭔지 모릅니다. 그냥 와서 마침 사람들이 많아서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요.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일 많이 시켜먹는 것 같아서 몰라요. 일단 요거 한번 시켜봤습니다. 저기도 있고 1인분. 1인분이 75일이라네요. 일단 한번 메뉴판을 갖고 왔는데 전부 다 처음 보는 것들이라서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래도 기록에. 일단 저는 제일 앞에 있는 거 요거 시켰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이름은 요거의 모양입니다. 요렇게 생겼고 가격은 인별로. 인별로 해서 요렇게나요. 1인분이 75일이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름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인별로 가격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있고 인본. 그냥 한번씩 시켜 먹어보고 싶긴 한데 이건 2인분부터 시킬 수가 있네. 네. 일단은 뭔지 먹으라고 한몫에 다 먹지도 못하고 제일 앞에 있는 것만 시켜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주고 시킨 사람들이 제법 있길래요. 가격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생겼고 가격이 있고 막 바람이 막 바람이 막 넘어간다. 이게 뭐지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1인분 100리라부터 시작하고 이름이고 요렇게 생겼고 가격 2인분부터 여러 명이 같이 먹을 수 있네요. 이건 버그다. 버그. 맞나? 버그. 근데 버그가 뭐 이렇게 생겼지? 이것도 2인분부터 네? 전통 음식들이 모양입니다.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요렇게 생겼고 네. 가격은 이거는 1인분밖에 안 파는구나. 128리라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고 요런 이름이고 요렇게 생겼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 이건 1인분만 파네. 130리라 이거 이거 먹어볼 걸 그랬는데 이건 밥처럼 생겼는데 요렇게 생겼고 소다 요는 음료 가격입니다. 대충 마지막으로 단품 드림 모양입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이상요 그리고 저한테 나온 거는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우유 같아 보이고요 땡큐 음 요거는 차죠. 차 터키시 차고요 한번 나왔고 설탕 맞겠죠? 설탕 한번 넣어서 차부터 한번 마셔보고 우유 같은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아 땡큐 우유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좀 이따 나오미라는 찍을게요 찍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